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판도사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외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판도사의 똑소리 나는 해결사, 아나운서 홍현주입니다. 네, 과학계 떠오르는 별, 영원히 반짝이고 싶은 남자, 판도사의 잘생긴 이정표, 순한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그동안 저희가 또 판도사 3.0을 진행해 오면서 어떻게 보면 허허벌판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을 정말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몸으로 경험을 하면서 정말 저 나름대로 많은 자부심을 좀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저 역시도 판도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과학계의 이모저모를 유목조목 살펴볼 수 있어서 참 의미가 있었는데요. 특히 제가 몰랐던 사실을 오해, 진실,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서 진실을 파헤칠 때 그 스릴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계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대견하고 대단해서 마음 깊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런 느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정말 열심히 챙겨보신 시청자분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또 느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상식이 없었어요. 몰상식 이랬었는데 이제 NFC라는 단어도 알고 야, 너 NFC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올라간 거죠. 아, 그래. 본인 스스로 똑똑해졌다고 생각합니까? 아, 똑똑해졌어요.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과학의 시작은 기초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 중심으로 옮겨와서 스마트폰이라든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선박, 제조 분야까지 아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도사 3.0에서는요. 우리나라의 과학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해방 이후 황무지와 같았던 허허벌판에서 기초부터 시작했던 대한민국의 과학 역사. 1956년 원자력연구소 설립을 전환점으로 체계적으로 연구기관과 교육시스템을 갖춰가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뤄나갔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오늘,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다.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뿐 아니라 뇌, 나노, 의학, 우주과학 분야에서도 빠르게 선진기술로 다가서고 있는 대한민국. 이를 가능하게 한 요인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과학의 현재와 미래, 판도사에서 알아본다. 뇌, 나노, 의학, 우주과학에서까지 빠르게 선진기술을 위해서 선진기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학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과학을 뛰어넘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정말 어떤 리더십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네요. 네, 정말 목청껏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동의하는 바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과학은 정말 허우 벌판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과학이 정말 차근차근 기초부터 단계를 쌓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탄탄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죠. 단어, 빨리빨리. 그렇죠. 항상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야, 이거 안 해요?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점들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이런 것들이 IT 기술을 선도하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근성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들이 있는데요. 우리들의 도전 정신과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이 도전 정신과 이 끈기 이것들이 바로 다양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5년 아이디어 상품들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빨리빨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그로 인해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1450년 독일의 요한네스 구텐베르크는 최초의 인쇄술을 발명했는데요.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금속합금 주물로 만든 글자를 단어로 조합한 후 고정한 것이 인쇄술의 시초로 그 이후 인쇄술은 더욱 개발되었습니다. 1879년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하면서 어두컴컴한 밤에도 나처럼 편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80년간 세계를 바꾼 사건 1위의 빛나는 인터넷의 탄생.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인터넷은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발명품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발명품들이 우리의 삶을 잊게 해준 원동력인데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수많은 발명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함께 하시죠.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많은 발명품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중 우선 성적을 거둔 발명 수상작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선 여기에 뭔가 특별한 발명품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떤 건가요? 박스밖에 없는데요, 지금? 바로 이겁니다. 오, 이게 뭐예요? 이게 베개예요. 베개요? 특별한 베개거든요. 이곳에서 발명한 물건은 베개라고 하는데요. 겉보기에는 일반 베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게 특별한 베개라고요? 네. 그냥 일반 베개랑 별반 차이 없는데요? 비밀은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이 벽에는 골든드 스피커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잠을 잘 자는 소리, 푹 자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벽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한 후 스마트폰과 베개를 연결하는 간단한 방법인데요. 숙면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뇌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뇌는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벽에 진동이 필요한 부분에 뇌파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면을 도울 뿐만 아니라 기분 전환, 집중력 향상, 그런 성능까지 있어서 뇌가 자극을 받고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숙면을 도와주는 베개, 제가 직접 한번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실제 상황! 정말 뒤도 새도 모르게 잠들고 말았습니다. 김배씨, 일어나세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자고리하는 소감이 어떠세요? 마치 백화점에서 잠을 잔 것 같아요. 은은한 소리와 함께 잠이 곧바로 왔어요. 진짜 이거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여성분들 특히나 잠 잘 못 주무시는, 못 빠져드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발명품인 것 같네요. 더 자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접근해 사람들의 숙면을 돕는 이 신통방통한 베개, 어떻게 발명됐을까요? 아이가 잠을 빨리 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들기 너무 힘들어해서 저까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잠을 좀 빨리 잘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잠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나라가 또 의외로 수명 부족구가 1위더라고요. 잠을 잘 자야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충족하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치매도 예방하고 혈압도 낮추고 그래서 이런 음악들을 한번 적용해보자 싶어서 생각을 한 게 음악과 함께 소리를 뇌파로 전달하는 이런 골존도 베개를 사용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다양한 IT 발명품들이 등장해 한 단계 더 진화된 IT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2014년을 빛낸 IT 발명품부터 올해의 IT 트렌드까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지난 2014년은 IT 기술의 리네상스였는데요. 특히 다양한 IT 기기들이 발명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표 시사 주간지 타임에서는 2014년 최고의 IT 발명품으로 3D 프린터, 애플 워치, 스마트 반지, 블랙폰을 꼽았는데요. 3D 프린터는 3D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질 플라스틱을 뿜어서 적층형으로 쌓아서 만든 출력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애플 워치는 단순히 시계관이 표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모바일 기기와 연동되면서 다양한 앱을 쓸 수 있고 패션 소품으로서 디자인도 매우 훌륭한 편에 속하는 기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반지는 손가락에 낀 상태로 동작을 검출해서 각종 텔레비전을 조작하거나 혹은 채널을 돌리거나 하는 조작도 할 수 있고 타이핑을 한다든지 하는 동작도 할 수 있는 기기고요. 블랙폰은 감청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게 암호화가 잘 된 기기로서 고도의 암호화를 적용해서 미국의 국토안보국도 도청을 할 수 없게 고도의 암호화가 실현된 그런 기기입니다. 전국의 직장인을 상대로 2014년도를 빛낸 발명품을 조사한 결과 셀카의 혁신을 일으킨 셀카봉이 무려 68.2%의 비율을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는데요. 바야흐로 셀카의 시대 휴대전화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이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긴 막대 끝에 카메라를 연결해 자신의 모습과 풍경을 함께 촬영할 수 있는 셀카봉의 등장은 그야말로 획기적이었습니다. 보통 셀카 찍기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세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손으로 자꾸 찍으면 충분한 화각이 나오지 않고 혹은 함께 찍을 때 찍는 사람은 카메라에서 같이 찍히지 못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카봉을 쓰면 또 여럿이 함께 찍을 때라도 누구 한 사람 빠지거나 남에게 부탁할 필요 없이 여럿이 같이 좋은 사진을 넓은 화각에 셀카를 찍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랑받게 됐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발명의 역사 발명의 이끼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생각에 모여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이 아이디어를 실천하면 발명품이 탄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려는 이 열정을 가진다면 누구나 발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한별 씨 아주 방송 편하게 하시네요. 뭐예요? 정말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판도사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있는 팩트만 딱 보여드리려고 잤죠. 출연료도 받고 잠도 자고 좋은 방송입니다. 아주 편하게 방송을 하고 어떻게 보면 날로 먹고 잘하고 있어요. 진행하시죠. 그래요. 자, 수면조절 유도백에 아, 이거는 사실 정말 최고의 발명품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는데 저도 이 제품을 좀 필요로 하고 싶네요. 좀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2014년에 가장 빛낸 발명품 정말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해서 받았던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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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잖아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뭘까요? 셀카봉. 그거요. 그거. 맞아. 그거. 셀카봉.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요. 이 셀카봉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사실 이 셀카봉이 1920년대에 이미 등장을 했다는 게 꽤 놀랍네요. 놀랐습니다. 이 셀카봉. 1920년대에 이 부부가 1년 동안 결혼한 부부가 긴 막대기에다가 그냥 카메라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찍은 거죠. 이분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게 좀 뒤늦게 발명품이 돼서 좀 이슈가 됐는데 이분들이 발명하신 거고요. 이 부부의 사소한 아이디어가 이제 100년이 흘러서 대박 상품이 된 거 정말 언빌빌리블합니다. 저도 뭐 지금 개그를 항상 짜고 있는데 저의 사소한 아이디어도 나중에 100년 후에는 빛을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지금은 빛을 바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이 안타깝네요. 제가 정리를 좀 하면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발명 분야에서도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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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발명품을 탄생시키고 있는 발명가들 제가 그들의 삶 속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 세상에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이 역사적으로 탄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발명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그 뒤에는 발명가들의 무수한 노력과 진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발명가는 하루에 5가지, 10가지 아이템들이 막 무수히 쏟아져요. 그걸 다 적습니다. 적어서 기록으로 넘겨요. 그 후에 그거를 실천을 합니다. 실천을 하지 않은 발명가는 없어요. 위대한 발명가들은 바로 아이디어를 실천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위대한 발명가들의 특징이에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한 요소이자 인류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발명은 과연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 걸까요? 한국을 빛낸 두 발명가를 통해 알아봅니다. 평생을 발명에 맞춰온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뜻을 세워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만나볼 분도 바로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6.25 사변 당시 학비와 그리고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직접 장난감을 만들어 팔던 것이 발명가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저와 함께 직접 만나보시죠. 벽에 걸린 무수한 상장이 증명을 해주듯 한국에 발명가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발명계의 대부 원인호 선생님 맞으시죠? 네. 즐거운 원인호입니다. 발명계의 대부로 알려진 입지전적인 인물 원인호 발명가는 현재까지 발명 관련 95건의 수상을 비롯해 3,500여 건의 연구, 1,200여 건의 출원을 냈는데요. 와, 진짜 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특히 2009년에는 서울국제발명대회에서 단 하나의 발명품으로 대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상을 휩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발명품이 어떤 겁니까? 양기둥 풍력발전 시스템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풍력발전기 하면 프로펠러를 한 방향으로 돌려 전기를 얻는 방식만을 떠올리실 텐데요. 보시면 기둥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양기둥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양기둥이야. 40여 년의 연구 끝에 탄생한 원인호 양기둥 풍력발전기는 회전 날개가 지표면과 수평으로 배치돼 동서남북 위아래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해안 계곡은 물론 난기류가 많은 산악지형에도 적합한 양기둥 풍력발전기. 그 결과 기존 프로펠러 방식보다 27%나 높은 효율을 자랑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에너지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평생을 발명에 헌신한 원인호 발명가 그뿐 아니라 발명의 날 부활, 서울국제발명대회 창설, 여성 발명인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은 알고 보면 모두 그의 공입니다. 후배 발명가들이 양성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한 뭘 개발하고 해도 선배가 없어요. 누가 소위 요주마로 진단 멘토를 해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개척을 하고 자기 스스로 시장을 찾아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시장에 나가서 내 물건을 또 피하를 해야 되고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가 많이 생겨요. 그런 것이 저희한테는 항상 있었던 겁니다. 국가가 빨리 발전하고 세계 시장에 우리가 한국이 우뚝 쓸 수 있는 방법이란 뭐냐 내가 경험했던 것을 이제 정책으로 전환시켜서 우리 후배 발명가들이나 과학자들이 이제는 이러한 소위 짧은 시간 내에 경련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해나가고 있죠. 곧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후배 발명가들을 위해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는 원인호 발명가. 그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명을 거창하고 어려운 거다. 이렇게 멀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저 생활의 불편함을 고치고자 하는 소박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것이 발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발명가가 있습니다. 이즈 고등학생인 연희환 학생인데요. 직접 만나보시죠. 수원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연후 수업 시간과 다름없는 교실 풍경에 진지한 표정의 여학생이 눈에 띄는데요. 각종 발명 대회에서 자그마치 10차례나 수상한 자타공인 발명왕. 연희환 학생입니다. 연희환 학생의 대표 발명품은 바로 다용도 자전거 뒷좌석인데요. 용도에 따라 적재 공간을 두 배로 늘려 짐칸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마 심부름으로 자전거 앞바구니에 이렇게 물건을 싣고 가고 있었는데 무게중심이 앞에 쏠리다 보니까 방향도 틀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쏠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앞바구니를 뒤에 옮기게 되면 사람이 탈 수 있는 자석이 없어서 사람이 탈 수도 있게 그리고 물건을 실을 수도 있게 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분리를 하니 지우개, 자, 칼, 연필, 심지어 테이프 클리너까지 6가지 학용품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연희환 학생이 첫 번째로 특허를 받은 발명품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연희환 학생은 소박해 보이지만 실생활에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는 실용적인 제품들을 발명하고 있었는데요. 발명의 첫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할머니께서 수도숲 수도를 사용하시고 깜빡하고 그 물을 안 잠그셔서 수업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을까 해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바로 이 아이디어인데요. 이 아이디어는 부력과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물이 잠길 수 있게 하고 멀리서도 물이 잠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알람 기능까지 갖춘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발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연희환 학생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학교의 영향도 크다는데요. 재학 중인 3회 공고가 바로 발명 특허 특성화 학교로서 학생들이 마음껏 발명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직접 작품을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학생들이 직접 합니다. 3D라든가 뭐 이런 것 직접 깎어내는 거라든가 압축하는 거라든가 이런 기계들을 가지고 직접 작품을 만들어서 또 아이디어를 갖다가 내놓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특허내고 이런 과정을 해서 창업까지 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명은 거창한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부터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발명가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과 의지 그리고 실천만 있다면 여러분도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노트는 갖고 다녀라. 호기심을 갖고 있어라.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20년 30년 후에는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겠다. 원대한 꿈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20년 후의 그림을 그려요. 남들을 위하는 마음과 고정관념을 깨고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마음만 있다면 훌륭한 발명가 그리고 발명품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어느 방향에서나 바람이 불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양기동 풍력발전기. 정말 말 그대로 동서남북 위아래 어디서든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하고 대단하고 놀랍고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에 획을 그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국제발명대회를 10회 정도 휩쓸었다는 이 학생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단한 학생이죠. 정말 놀랍고 놀랍고. 대단하고 대단하고. 그렇죠. 이분. 저 궁금했던 게 만약에 이런 사람처럼 발명에 관심이 많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발명하면 또 이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발명대회를 10번이나 휩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약간의 팁을 잠깐 드리면요. 발명지원, 발명지원센터 발명교육컨퍼런스 발명교육센터 지금 홈페이지 주소들이 나가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이걸 개척해 나가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소질이 뭔지 정말로 이 아이가 뭘 자랄지 여기에 대해서 좀 미리 계속 집중적으로 소질을 개발하기 위한 탐구 정신. 그래서 그걸 키워나가는 거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과학 후진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파트 그러나 유망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말 그 중심에는요. 이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정말 어떤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냈던 발명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더군다나 해외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과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성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판독어를 모셔놓고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독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아주 화사하게 보라색 옷을 딱 입고 오셨어요. 오늘 어떤 의상 컨셉을 준비하신 거죠? 저를 보라는 의미에서 보라색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아 보라. 네. 좀 봐주시라는 의미에서. 아 그래요. 채널 돌아가겠네요. 갑자기 그런 걱정이 살짝 드는데 사실 저희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과학. 정말 과학도 어떻게 보면 기초부터 교육부터 탄탄하게 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교육 어떤 실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과학교육이라는 건요.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얻은 원리나 법칙을 이해를 한 다음에 일상생활을 좀 더 바람직하고 편리하게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교과서를 만들죠. 그래서 학교 정규 수업은 대체로 교과서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사실 외국보다는 조금 뒤처진다는 그런 인식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과학교육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과학의 달이라고 해서 교과목 중에 유일하게 한 달을 과학의 달로 정해서 경진대회도 벌이고 물로켓도 만들고 글짓기도 쓰고 발명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 과학전문고등학교 과학전문대학교 이런 학교까지도 쭉쭉쭉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과학관 과학전시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YTN 사이언스 이렇게 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국이 있다는 거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가르쳐요. 과학이 중요하지 않겠니 어릴 때 실험 열심히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릴 때 아이들 과학실력이 뛰어난 거죠. 하지만 클수록 두드러지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정말 왜 클수록 더 그런 지원이 되지 않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더 과학과 좀 멀어지는 느낌이 되는 건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 우주국에서 해성 있죠.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있는 엄청 빠르게 날아다니는 해성에 탐사성을 일으키는 그것을 성공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걸렸냐면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돈은 1조 8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시작했을 때 말이 되는 소리야. 절대 안 되지 했는데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일본의 이사무 교수가 85세 된 이사무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그런데 이분은 청색 LED를 만들었는데 연구가 자그마치 40년을 연구했습니다. 그분이 인상적으로 멘트를 내뱉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을 모든 학자들이 20세기 내에는 끝내지 못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사무 교수가?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우리나라는 단기업적 위주로 해요. 빨리 뭔가 결정을 빨리 이끌어내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빨리 빨리. 딱 한 번 들었을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아우 안 해요. 이게 처음 들었을 때 다 어이없지만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하는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이야, 뭐 오늘 입에 와이파이 터졌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흥불하시면 되죠. 뭐라는 의미에서. 여하튼 우리나라의 과학의 발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미약하게나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 과학의 발전 아마도 광복 이후에 그 기점이 되지 않았을까. 광복 이전에는 일제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과학보다는 이제 일제시대 고문도 받고 과학이 발달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과학, 과학이 정말 많이 발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과학은 해방 이후에 홀로 섰습니다. 그래서 1946년에는요. 연구기관이 중앙공업연구소, 국립지질광물조사소, 중앙농업시험장 그리고 중앙관상대 국방부 과학연구소 등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1956년이 되면요. 원자력연구소 설립이 되고요. 그것을 큰 전환점이 돼서 미네소타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서 미네소타 대학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공부하러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국 미네소타 대학으로 사람을 보냈다는 거는 그때 이제 유학생이라는 게 생긴 건가요? 그렇죠. 교육 체계가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외국에 의존을 했죠. 벤치마킹을 했죠. 그래서 52년 국립경북대학교 등을 비롯해서 지방대학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으로 유학을 보냈었는데요. 59년도에 이제 그렇게 배웠던 학생들이 하나 둘 귀국을 하면서 1963년에는 189명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과학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잖아요. 이 대덕연구단지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네. 대덕연구단지 건설기획은요. 1973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밖에 연구 교육단지를 만들어서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연계와 그리고 인적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죠. 아, 예. 어떻게 보면 대덕연구단지의 조성과 함께 또 연구원들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정말 하나의 큰 획을 구웠죠. 과학교육에 있어서.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과학 분야 역시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8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이 엄청 많이 발전되고 그랬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와 컴퓨터를 비롯해서 정보기술, 신소재 개발, 그리고 난치병 치료와 신품종 개발 등 여러 가지 흐름이 형성이 됐는데요. 이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 인재입니다. 인재. 인재가 인재에 나왔네요. 아니요. 미안한데 당황스럽게 해서. 아니 넘어가요 그냥. 그래서 1980년대부터 과학고등학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대학, 한국과학기술원으로 이어지는 과학 인재향성체계가 탄탄히 갖춰지게 된 거군요. 1980년대 하면요. 이게 떠올라요. 남극 세종과학기지. 정말 놀랍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이 지구촌 문제에 거대 과학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88년도에 중공이 됐잖아요. 네. 제가 이때 TV를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랬었거든요.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세 살. 이야. 그렇다면 90년대 과학은 어땠습니까? 과학 관련 정부 조직이 다 변화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전부 다 국가 중심에서 이루어졌다면 90년대에는 점차 민간 중심으로 과학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81년에는요. 46개에 불과했던 기업에 불소열되어 있던 연구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91년에는 1,000개, 95년에는 2,000개, 그리고 99년에는 자그마치 4,800개로 급증했습니다. 저는 90년대 하면요. 우주기술 분야에서 첫 축포를 쏘아 올렸던 그 역사적인 순간이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92년대였을 거예요 아마. 92년도에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무궁화 1호 뿅 2호 뿅 이렇게 각각 발사됐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 엄마랑 TV 보면서 박수는 안 쳤고요. 우와! 이랬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의 과학의 변천사를 쭉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LTE급 정말 변천을 했다. 그만큼 발전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과학의 발전을 또 이뤄내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아주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정보기술이나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앞으로 30년 내에는 의식주 전반에 영향을 끼칠 우리 사물인터넥,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기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로봇기술과 인공지능까지 이런 도전형 과제, 지구형 문제 해결에 대한 과학적 탐구에 좀 더 집중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네. 앞으로 과학은 전 지구촌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 과학이 주된 흐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장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을 넘어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는 이슈로 나아갈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인데요. 광복 이후 70년 동안 비약적 발전을 이뤄낸 우리나라의 과학. 그 저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과학을 기대해 봅니다. 어느덧 밤하늘의 별이 뜨고 캠핑토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밤하늘의 별들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네요. 이야, 선명하네요. 저는 이렇게 오늘따라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천문학이 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궁금해지네요. 조선 초기에요. 우리나라의 천문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은 학자가 있습니다. 학자가 있습니까? 이름 혹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순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순지씨도 맞지만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분이라면 사실 장영실, 그리고 또 세종대왕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 장영실하고 세종대왕도 우리나라의 과학을 이끈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죠. 그런데 이순지는요, 조선 전기의 천문학자입니다. 그리고 천체의 움직임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움직임을 계산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역법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독자적으로 천체운행을 계산하게 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천문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에는 이순지의 업적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사실 조선시대의 달력은요, 날씨만 보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안위를 판단하는 점수적, 점성적인 의미도 짙었거든요. 달력이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 천체의 움직임들을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을 했었어요. 특히 세종대왕은요, 이런 천문학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천문역법은 세종대왕의 명을 내리고 이순지가 이루어낸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순지, 이분의,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업적이 대단히 훌륭하고 놀라운 데에 반해서 우리는 천문학하면 아직까지 인지도상으로 딱 비교해봤을 때는 장영실밖에 알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 세종대왕 시대에서 과학자 누구냐라고 하면 거의 다 장영실을 떠올리잖아요. 그게 장영실이 유명한 까닭은 드라마 같은 걸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또 이렇게 파란만장하잖아요. 노비 신분에서 열심히 탐구를 해서 그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과학기술자로 급성장하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것을 후세에게 물려줬죠. 스토리텔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세종시대에는 세계 최고 과학이 꽃이 피었잖아요. 장영실을 비롯해서 아까 이순지 외에도 또 이천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천. 이분은 약간 쌀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천. 이천. 이천은 어떤 인물인가요? 이천은 주로 천문기구의 제작 책임을 맡은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과 같은 그런 이름이 어울릴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가진 과학기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천은 원래 학자가 아니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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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출신이었는데요. 그렇게 무인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왕실 제사에 사용되는 재기를 만든 것으로 시작이 된다. 재기요? 이렇게 발로 차는 재기? 그 말 할 줄 알았습니다. 잉! 잉! 아니 근데 그 재기가 사실 이 제사 때 쓰는 그냥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이 재기로 무슨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당시에는요. 왕실에서 그 제사 때 사용하던 재기는 이제 쇠로 만들었었는데요. 그 이천이 만든 재기는 그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정교했던 거죠.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재기를 눈여겨본 세종대왕님이 이천이 뭔가 쇠를 다루는 천재적인 기술이 있다. 뭔가 심상치 않다. 이 그릇에서 나오는 기운이. 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이천에게 기존의 활자를 계량해봐라. 굉장히 꼼꼼하고 능력이 있군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라고 발판을 뿌려주셨던 것이죠. 어떤 뿌리를 만들어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천이 그 이후에 당시 과학기술자들을 모두 동원해서요. 새 활자 개발을 위해 온갖 연구와 자신의 재능을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금속활자 인쇄기술. 진짜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게 어디 있어요. 혹시 개발된 겁니다. 야 그래요. 우리 약간 역사 얘기 재밌는데요. 재밌네요. 화학 얘기하다가 어떻게 연관돼서 역사와 함께. 국사와 함께. 그렇죠. 이제는 이천하면 쌀 뿐만 아니라 과학 재기도 떠올리는 걸로.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세종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정말 우리 땅에 정말 어떤 그 세계 최고의 과학이 꽃 피었다 싹 피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날 노벨상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어떤 과학의 어떤 정기를 그대로 우리가 받지 않았을까. 네.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올해가. 양해. 그렇죠. 양해. 을미년인 만큼. 을미년. 양띠 과학자들을 조명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노벨상에 바짝 다가선 우리나라의 양띠 교수들이라고 하면 총 세 분을 들 수 있는데요. 네. 먼저 김필립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세바스찬 승 뇌인지 과학과 교수가 있고요. 지난해 노벨상 수상 예상 후보자였던 유룡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 분을 엮었네요. 네. 아 그 김필립 교수님은 사실 미디어에 많이 노추되셨잖아요. 그 지난 2010년에 그 그래핀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안드레 가임 교수랑 콘스탄틴 노보셀러포 교수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 그래핀의 존재를 발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하잖아요. 대단하고요. 물론 아쉽게도 노벨상을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노벨상 수상에 가장 근접하게 간 한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핀 상용화 연구 경쟁이 치열한 만큼요. 앞으로도 더 큰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받고 있죠.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국계 미국인 세바스찬 승 교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실력파 뇌 연구자로서 그가 쓴 커넥톰 뇌의 지도를 국내에서도 발간을 해서 사실 화제가 됐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관심 많습니까? 그렇네요. 세바스찬 승 교수는요. 미국 정부가 1억 달러를 투입해서 뇌 작동 원리를 밝혀내는 뇌 이니셔브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뇌를 구성하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의 연결 구조 활동 원리를 담은 뇌지도인 커넥톰을 만들어냈고요. 천억 개가 넘는 뇌세포를 서로 연결하는 뇌지도를 밝혀내서 질환을 치료했습니다. 뇌질환을 치료하는데 앞장섰고요. 그리고 그동안 규명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도 알 수 있도록 한 인물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어떤 역사와 함께 어떤 인물에까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오늘 뭐 구성 자체가. 알참이다. 다른 때랑은 약간 틀리다. 하지만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 예상 후보자를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과학 부분에서 첫 한국인 수상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유룡 교수. 전 세계에 관심이 많고 전 세계가 굉장히 유룡 교수. 그 유 드래곤. 그 교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룡 교수하면 뭐니 뭐니 해도 나노 분야의 개척자죠. 그 미세한 나노 분야 있죠. 그래서 유룡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는요. 수상은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과학계에 꾸민 노벨상 수상에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간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앞으로 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노물질 분야의 개척자로요. 세계 처음으로 나노 구조에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기술을 제올라이트에 적용해서요. 벌집 모양 아시죠. 그 벌집 모양의 제올라이트 구조를 만든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에 한국인 최초로 제올라이트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불핵상을 받기도 했죠. 2011년에는 유네스코와 국제순수응용화학연맹이 선정한 세계화학자 100인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노물질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연구 성과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하고 있죠.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우리가 또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사와 또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자들까지 알아보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과학, 사이언스 이제 세계 중심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 속 과학자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과학교육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좀 늘어난다면 정말 다음 노벨상 주인공은 대한민국이 아닐까? 아하! 코리아! 코리아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판도사 3.0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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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